맥크리가 또 여기서 한번 들어오는 걸 끊어버리네 내가 어그로 끌면서 뒤에서 들어왔으면 매우 좋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나 힐도 이어지고 괜찮아요 침착하게 게임해 어차피 리스폰 포인트도 빠르고 아아아아 개좋다 이거 진짜 잡는 거였는데 괜찮아요 자리야 뻘궁이야 자리야 뻘궁 애들 피 없어서 많이 못해 게임 방벽이 깨지긴 해버렸네 방벽이 아니라 내 지금 뒤치기를 맞았나? 당했구나 그냥 뚫렸구나 역대에서 야 우리 지금 시메트라에 어 상대편 시메트라 때문에 지금 뚫고 있는거야 죽어도 애들이 금방 와 우리 왼쪽으로 뚫쳐 궁찬만 말해주세요 자 1불 맞을게요 네 자 찼어 자 왼쪽으로 들어와 아 뭐야 어 미친 아 미친 끊기지만마 끊기지만마 어제 뻘궁이야 이거 네네네 아 지금 여기서? 벌써 석양이야? 아마 애들 많이 깨를거지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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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메트라가 또 자리 잡을거긴 한데 자 왼쪽에 제발 좀 눈이 있으면 깨라 애들아 자 시메트라 이거 잡을 수 있어 네네네네 오케이 자 점클래치 조심하세요 왜왜 아 점클래치 진짜 데미지 장난아니야 어 힐 부탁드리구요 그렇지 죽었냐? 힐 빼세요 힐 빼세요 아니아니야 할수있어 같이 들어오세요 시메트라 자리 못잡게끔 해야돼 점클래치랑 피없어 피없어 1일 고맙습니다 1일 고맙습니다 점클래치 죽어라 아깝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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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리 못잡게 계속 어그로 해야돼 자 그래서 힐 오지게 넣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다시 공찹니다 자 죽지말고 아아 아 내가 그게 안찼어 열파참이 아직 안찼었어 예 아 안된다 야 많이 밀었다 그래도 많이 밀었어 최종 목적지 거의 다 왔다 아 이제부터 폭탄마다 들리면은 궁이 있을때 마모님한테 그냥 궁을 줄게요 그거를 못 부시더라도 알겠습니다 마모님이 죽지않는게 중요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중앙에서 한번 모아 애들 기다린다 일부러 아 진짜 애들 기다리는거 좋아 어 진짜 애들 기다리는거 너무 좋아 오래 기다려야되면 리액션하고 있다 맞아 어 나이스 루시오 컷 뭐야 아니야 아직 컷 안됐어 컷했어요? 어 컷했어 자 오른쪽에 바스티온 내가 끊으러 갈게 네네네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미친건 떼야돼 자 메인은 다운했기때문에 우리 딜 들어오는 상태 없어요 자 바스티온밖에 없네 바스티온 궁상택 저기 뭐야 상태가 아니야 그렇지 마무리 바스티온 가자 밀어 근데 바스티온 뭐하는거야 쟤 바스티온 자리잡으려고 했을때 애들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쟤 너무 늦었지 지금 자리 못잡잖아 애들 쟤 자 이것좀 견제갈게 자 궁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제 포기해야될거 같은데 루시우 못잡아요 제 스킨이 있어가지고 아냐 괜찮아 할만해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루시우가 너무 오래 끌었다 시간을 아 얘네들 정신 못차리게 바로 가야되는데 지금 혼자서 버티고 혼자서 여태까지 버틴거야? 장하다 트레이서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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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이러면 우리가 더 잘 막아주자 음 이러면 우리가 더 잘 막아주면 되지 공수 변경 역시 4연승은 또 뭐 있네 어 4연승은 뭐 있어 아니아니 이 정도면 진짜 잘했어 어 이렇게 악착같이 하는데 이게 못넣네 이걸 이 맵은 워낙에 빡센 맵이니까 뭐 근데 수비가 그렇게나 유익한 맵인데 공격으로 이렇게 뚫어따면 나 정크랩 탈게 나 정크랩 누가 탱커를 해줘야 될텐데 야 애들이 3명이 랜덤으로 가네 조합맞추려고 탱커 탱커 제발 탱커 그렇지 좋다 아 조합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었으면 여기서 지금 바로 지금 원하는거 고르고 니가 샘 나왔어 누가 나와요? 니가 샘 나왔다고 아 맞아 딜러새끼가 힐러하러 가는거 보소 니가 샘 나왔지 그리고 딱 할 때 있잖아 나는 안한다고 출발해버리잖아 음 그래 놓고 이제 뭐가 없어요 졌어요 뭐 망했어요 개망 니들이랑 안해요 크 그렇지 그냥 출발해버리거든요 진짜 이런 스트레스 안받는건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미국이 안빡세서 온게 아니네요 빡쳐서 온거지 한국이 현실풍자 아 좋아 깔끔하다 라인하르트 위치선정 좋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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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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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메이 풀리면 내가 죽입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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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메이 죽였어 나이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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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팔아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이러면 괜찮다 자 방격파괴다 극딜이다 극딜 극딜 가능하다 거기서 계속 깔짝깔짝 하세요 네 아 뭐야 겐지 왔다 겐지 왔어 아 뭔가 낌새가 이상했었는데 밑에다가 덧 깔아두려고 하는데 겐지가 있네 어 쫌 뭐야 어? 아아 야 벌써? 아아 지금 주저하면 텔벨 무릎 꿇어 이건 힘네 아까처럼 또 저기 뭐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화물을 좀 더 흘렸지만 다시 여기서 좀 더 흘렸 야 난 되돌아올 수가 없다 이거 나 되돌아올 수가 없어 이거 나 파스티온 할게 아 그래요? 아직까지 아니다 나 궁이 남아있으니까 음 자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자리야 정문 쪽에 자리야 자리야 매우 앞으로 나와서 푸쉬를 한 번 했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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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뭐야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아 뭐 죽인거요? 자 자 그러면 지금 출발 지점이 뒤치게 올 수 있어요 정클에 뒤치게 올 수도 있어 지금 아아 어 뭐야 나 죽었어? 겐지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다 지금 한 번 안하 해줄 수 있어요? 못 막을 거 같애 궁 쓰고 궁 쓰고서 한 번 저기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못 막을 거 같애 이대로 가면 못 막을필이에요 완전 밀려버리거든요 지금 오케이 어 어디서 아나가 괴롭힌 아나 아 저기있다 오케이 어 지대로가 어 왼쪽 왼쪽 왼쪽이 아나 왼쪽이 아나 네네네 아나가 계속 나 지금 눕히려고 반바 자 위치 바꿀게요 중앙으로 네 여기로 갑시다 힐좀 부탁드리구요 아 아직 안바꿨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겐지 컷 나이스 겐지 컷한거만으로도 매우 커요 지금 음 거기 뭐 누구있다 정클렛 한 번 더 아 아나가 저렇게 다 재우지 않았네 오케이 정클렛 컷 아나가 나 재웠거든요 그쪽에 아나 갔어요 어 어 네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애들아 무리하지마 겐지 왔다 겐지 왔어 겐지 반사 조심하시고 스트레이서네 와 미치다 나자 올려 궁 쓰네 뭐 바스티오는 그런 말도 하지 죽으면 아나 풀리지 네 아나 아 씨 궁 거의 다 찼는데 이것도 아깝네 아 그러면 한 번 해 격자 여러분 시원하게 막아야돼 네 그치 아아아아아아 아나가 수면척 맞췄다 어 나 깨웠다 이거 막을만하다 막을만해 애들 3명밖에 없다 나오면 막을만해 나오면 막을만해 오케이 자리야 낙사 나이스 어찌됐든 막을만해 지금 쟤네 낙사 2명 했네 자살인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무튼 여기 뚫리면 추가시간 나오는거 알죠 여기 무조건 여기서 막아야돼 웬만하면 알죠 자 뒤에 또 겐지 겐지 또와 네 뭐하니 이제 어 나랑 나랑 간싸움했다 간싸우 나는 이런 견제라도 해야돼 오케이 정크래컷 오케이 궁 뒤치기 가겠습니다 야야 야야 치킨 많이 사와 아빠 돈 열심히 벌어와 어허 아 치킨 3마리 굿드 어 어허허 또 궁 썼네 안되지 인마 새끼야 인마 오른쪽에 솔저 숨었습니다 오른쪽에 솔저 숨었어 2층으로 온다 여긴 온다 오케이 컷 자 위에도 지금 소리난다 아 나는 해도 되려나 내가 지금 아 다른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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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거 아 이미 왔어 2층에 2층이 정크래 2층이 정크래 2층이 정크래 정크래 폭탄 위로온다 아아 아아 이걸 기결시키고 궁을 넣네 내가 볼려고 했는데 지금 제발 사형승 가보자 좋아좋아 리퍼가 잘한다 리퍼가 잘해 오케이 와 리퍼 궁 써가지고 살았다 어 리퍼가 잘했어 오케이 솔저 컷 오케이 애들 지금 아아 아아 드디어 4연승 아아 아아 와아 드디어 4연승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 게임 절대 쉽지 않았어 아아 진짜 쉽지 않았어 어 한판도 쉽지 않았어 오늘 우리 4연승 만들어냈어 아아 오염왕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다 털렸지 힛덕허쥬 힛덕허쥬 우린 우리 둘이 다 카드 받아주잖아 오염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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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제 몇점 이제 볼까 이제 2700점 올라갈것 같은데 2100점 돌파 나 40점 오름 2124점 좋아 아 좋사 좋아 국장님과의 격차 2280점 오늘 124점 올렸어 오 나이스 4연승만 해도 진짜 점수 쫙쫙 오르네 윤9034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갑시다 아 오늘 후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알찬 후원 이펙트 수정하고 또 새로운거 만들어 올게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상대팀이 뭔가 잘하는 놈들이 있긴 있어 그 애가 힘을 못쓰게 끊어버려야 돼 다리몽드기 걔를 우리가 끊어주면 솔직히 6명 다 잘하는 팀 만나기 어렵단 말이야 또 우리팀 밸런스 또 보소 상대팀이 중국인인데 괜찮아 우리팀 한국인인데 핑이 더 좋을거야 그러네 아 철가성 꼭 저런 애가 한쪽 오를거 같아 와 무섭다 무서워 아 왠지 한쪽 오를거 같아 느낌이 제발 아 겐지 고르네 아 겐지 그나마 낫다 어 그래 그나마 낫다 역시 한국인들은 하고 싶은거 해야 돼 무조건 자기가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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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냥 각도를 잡아야되요 각도 근데 라인하루트도 절대 못 넣을거 같은데 그쵸 라인하루트도 못 넣지 그 시메트라로 빈 이용해가지고 위로 들어 올려서 넣을 수 있긴해요 가자 가자 어? 로드오고 잠수야 아 깜놀 개인적으로 근데 이맵 별로 안좋아해요 나도 이맵은 되게 어려워 2층 겐지 2층 겐지 네 저쪽부분 제가 계단이라 부를게요 그냥 네 자 일단 거점 들어오구요 어 상대 완전 메르시에 오졌네 루슈에 자 3층에 정크랭이 있어요 3층에 네 오케이 루슈 다운 자 애들 거의 컷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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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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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very nice 어 근데 겐지가 찬가상님한테 겐지 겐지 플레이 무리하게 하지말라 얘기좀 해주세요 아니 한 번 만문들이 얘기할 수 있으면서 왜 아니 지금 라인하루트 방벽을 거둘 수가 없어서 그래 아 아 아 자 지금 아니 나중에 여유됐대 해줘 여유됐대 어 미칫 자 가만히 있어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네네네 자 온다 들어온다 어 어 저 짓기대를 써야지 그렇지 저 폭탄 누구꺼야 우리꺼다 우리꺼 저 죽었어요 아 뭐야 우리꺼 아니었네 폭탄 네 어 마모님 죽어 뒤로 빼세요 마모님 죽지마세요 네 그냥 턱 어 툰벨 싸우게 내버려두고 진도 완전하게 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아 겐지가 그리고 지금 왼쪽 베란다쪽 베란다쪽에 정클에 베란다쪽에 정클에 베란다쪽에 정클에 아 뺏겼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 아직도 정클에 계속 푸시 중 음 오른쪽이 리퍼요 2층에 계단 리퍼 아 아 미칫 보이라서 와 애졌다 정글 네 저 궁이 매크리 밖에 없네 어려워 자 일단 갑시다 자 2층에 겐지 네 어 어.. 거기서.. 아.. 다 죽었어요? 네.. 오케이 상대 제압 다 했어 2층에.. 아 이제 베란다에 정클에 베란다에 정클에 점령하자 점령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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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점령했어 점령했어 네 뒤로 빼서 거기지 말고 그냥 뒤로 빼서 아예 아예 그냥 뒤로 빼서 알았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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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힐 해줄군요 오케이 로시오 다운 로시오 다운 진짜 개사기야 진짜 메이 갑자기 벌써 공이 차 메이 한 대 x2 탄대 오케이 리퍼 이거 체력 얼마 없어 내가 봤을 때 폭탄 받아 폭탄 다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죽었냐?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뭐야 오케이 어 아 우리 푸시력 좋았다 야 웬만하면 우리 이렇게 밀림 못찾는데 사실 나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어 잘 들어갔네 아주 좋아 좋아 네 할 수 있어 그래 가자 5연승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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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청자분들 칼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우리 밑에 보면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펭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달로아님 우리 팀 다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적게인지 진짜 못하더라 어흫 아 그래? 네 나는 어 맞아 적게인지 보다는 메이 랑 리퍼 리퍼는 잘 모르겠 저는 리퍼한테 많이 안죽어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리퍼 리퍼 보이면 웬만하면 궁 쓸 때 어떻게든 끊어먹게 자 괜찮아 상대 지금 메이 피 없어 메이 피 없어 메이 피 없어 아 메이 피 금방 채웠네 라인하트 무리한다 라인하트 무리해 네네네 어 뭐야 어 어 미안해 아니 디바가 뒤에 있네 와 디바가 뒤치기로 와버렸네 아예 돌아서 왔네 지금 상황이 살아있는게 에클이 로드옥이 둘 뿐이라서 아마 안될 것 같아 어 못들어가 못들어가 자 무리하게 거점은 뺏기더라도 조직히 안들어가는 플레이어 신단 아 로드옥 죽으면 안되는데 어 어 들어가세요 돌진해 돌진해 오케이 메이 다운 메이 다운 범벼 봐 새끼야 한주먹거리가 이 새끼가 오케이 자 방벽 방벽 오케이 루슈 컷 애들 들어온다 애들 들어온다 어디서 아 메이 또 짱박았네 알바키보도 오케 오케이 네이 컷했어 오케이 오케이 상대 라인한테 무리한다 내가 잡을게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들어와 어 지금? 아 난 궁 오진다 진짜 빨리 찬다 자 리퍼 들어갔어 리퍼 들어갔어 오케이 이걸로 죽여야돼 주먹질하면 애가 막룡아 써버린단 말이야 한방에 저기 열파 차음으로 죽여버려야되 죽일수있으면 야 또 알 받게 했어 메이 알 받게 했어 자 메이 아마 궁 찼을거에요 어 메이 내가 죽였어 메이 내가 죽였어 어 아 겐지때문에 살짝 에임 좀 못맞췄네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자 힐 부탁드려요 힐 부탁드려요 힐 부탁드려요 네네네 오케이 어 리퍼쿼 리퍼 궁쿼 아 그래? 네 아 미안해 내가 그것까지 지켜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망할수 있을거 같애 근데 어쩔수가 없어 저하고 마무린다고 완전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어 이미 누렸었어 자 저 가는중이에요 죽지마세요 네네 어 죽겠다 죽겠다 뒤로 빠져 아 리퍼가 오네 아 저 송하나의 유혹 진짜 저 어린것 진짜 까마득한것이 나를 끌어 땡기네 아이고 쟤가 다 컷당했다잉 거점 안으로 거점 안으로 아 진짜 이거라도 죽어 죽어야지 이거라도 죽어 죽어야지 아 갱지 모르지가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오케이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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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메이가 우와 애졌다 메이 아 나이스 나이스 저기 뭐야 로드오브 로드오브 나이스 보유를 체험하시고 이거 안 뺏길거 같애 우리 좋아좋아좋아 이렇게 시원하게 박살내는 라인을 전 본적이 없어요 굿 감사합니다 자 피해줘 피해줘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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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리퍼 잡아 그렇지 리퍼 컷 송하나 컷 내가 데리고 나갈게 사랑해 아 뭐야 어 살았네 개가리를 그냥 아 까비 아 내꺼 오늘 폭력적이지 응 좋아 응 좋아 응 그니까 거의 뭐 지금 마약봉 오졌어 혈관 다 타버렸어 피가 초록색이 나올거 같애 와이 금이야 금 아 이거 뭐 랭겜 걔 오지게 해가지고 금을 샀나 영혼이 약간 도인인가보다 어 아 이대로 5연승 가나 하지만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는 순간 모든게 끝입니다 페페 승승승 많이 나왔어 실화야 음 무조건 닥치고 자신을 불신해 나는 찐따다 말해보세요 에? 아니 어 자 들어갑시다 나는 찐따다라고 하면 지는거 아닌가 어 그건 인정해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어 과했스 어 그래 지금 메인 컷 자 지금 별로 안좋아 지치기 너무 많아 지치기 너무 많아 지치기가 지금 너무 많아 뒤에 리퍼있어 뒤에 리퍼있어 네네네네 오케이 리버 컷 아아 나 죽었어 깝치지 않을게 나 죽었어요 일단 거점은 차지했다 거점은 차지했으 오케이 오케이 로봇으로 컷했어 애들 지금 어 꽤 한명한명씩 잘 잘랐어요 애들 이제 두 시간 걸릴거에요 어 정신 사납게 들어와서 그만큼 집중이 안됐어 음 저도 진짜 정신없어 하나년 일로와 아까비 하나년 보내야지 고맙다 맞아요 어 정면에서 겐지 들어옵니다 네네네 약간 사이드쪽에 안있을게요 루시우가 있으니까 튕길까봐 어 왼쪽에 로드옥 있어요 어 이건 잡아야돼 이건 잡아야돼 이건 잡아야돼 에이 모르겠다 이건 가야돼 이건 가야돼 왼쪽에 지원됩니까 힐 어 위험한대 위험한대 지금 아 오케 방병 나이스 어어 나이스 개나이스 어 메이가 나 도와줬어 메이가 나 도와줬어 어 잠깐만 끊어버려 그렇지 자 왼쪽에 푸시가 많이 와 얘네들 네 사람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을 많이 오네 얘네들은 기준에서는 지금 이 리퍼들이면 올거같애 아 아 대들이 정면이다 이거 정면 올정면이다 올정면 와 로드옥 수십그러져갔어 나 나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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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가 아 가드할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뚫렸다 얘네 한번 맞췄다 이거 호흡 맞췄어 이거 겐 여탄은 뭐 아야야 겐지야 깝수 좋아 이거 그냥 눌러 겐지 누를 수 있어 아 겐지 눌렀네 자 왼쪽 들어갑시다 저희 들어가요 왼쪽으로 들어가 나 궁 있거든요 좋은 공간에서 궁 한번 써주려구요 자 아직 리퍼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해 위험해 아직 리퍼 남아있어 뱅치님 지금 조금 몸사려야돼 리퍼 약간 핌업으로 갔어 지금 그렇지 거기도 컷 정면 겐지 아웃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일로 올거야 정면보다 이쪽으로 올거야 지금 일로 온다 메이에 온다 3 2 1 아까비 근데 다 정면으로 왜오지 정면으로 정면으로 아 디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수수 나이스 아 5연습 가자 또 파찌는 맨날 우이꺼구만요 그렇지 이게 사실 아나의 곰이야 나이스 나이스 네이 바로다 후오오오오오오옷 레즈입니다 라이다르트가 이기기 힘든 애들을 다 때려잡는 로드오그 찍어주자 또 만번 19금 19금 감사드립니다 저 신음은 참고로 8화로 녹음했습니다 아 근데 참 저 아이돌 마스터 그림 볼 때보다 아 저거 아이돌 마스터 그림 아닙니다 저거 아 그래요? 예예예 뭡니까 그럼? 몰라 그냥 야한거 검색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멘트하자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자 그러면은 5연승이라 이미 대단하다 그러니까 5연승을 오늘 하게 되네 4연승을 뚫고 5연승을